여기 보시죠. 이게 연구적인 현상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소송 위험이 높은 필수 의료가를 안 간다는 겁니다. 연구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연구적인 현상을 자리를 잡는데 그런 속에서 이런 필수 의료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원매너제라든지 그다음에 필수과 인턴 의무 인턴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더 여러분들 정부를 의심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차출회가 공공제처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젊은 의사들을 필수 의료 분야에서 원하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연구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축의 학술대에서 필수 의료 계열 학회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술기 위주의 학회는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깨어나가지고 필수 의료가를 안 하려고 하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 메디칼 이름 전문지에 축의 학술대의 풍향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필수 의료 계열 학회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술기 관련 학회는 사람들이 초음파와 같은 술기 위주의 학회의 경우에는 독록자가 몰려 사직 전공의의 개원시장 진입의 바로 메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풍향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선행지표입니다. 술기 위주의 학회들은 유료 등록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몰리 정도로 인원이 시해도 합니다. 대한 임상초음파학회 의료기관의 규모를 불문하고 개원가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음파는 다양하게 임상현장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섭득하기 위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사직이 그대로 처리를 될 경우 전공의들은 개원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술대의 현장에서는 이들의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학교를 떠나서 또 개원하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지 않습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년 내과 개원이신 김홍식 원장, 배산 메디칼 내과의 김홍식 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선행지표로 보는 겁니다. 아, 윤 정부가 필수 의료가를 완전히 말아먹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전공의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박민수가 주도하는 필수 의료 패키지는 인턴 교육의 변경이 있다. 현행 인턴 1년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고글자로 하는데 기간이 정해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혹은 3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 거 아니까 정부가 젊은 사람들이 필수 의료를 안 하려고 하니까 새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개원 매니저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2년에 3년 정도 필수과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아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필수 의료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를 다 뭡니까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필요할 때 나라에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를 그냥 한제든지 뭡니까 그냥 행정명령을 가지고 차출에 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더 많이 달아나는 겁니다. 더 많이. 현행 인턴십이 1년간 예방의학을 포함한 모든 전공 전문과를 거쳐 진로 시스템을 경영하도록 하는 반면에 지금 제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 의료 패키지는 필수 의료 8개의 전문과만 집중적으로 2년 이상을 돌린다는 보관입니다. 전공의를 대체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모든 전공의 필수 의료 의사화라고 표현하여 설명했습니다. 언제든지 차출에 사용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유사시 필수 의료에 투입해 잔무라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평점 이수 조건에 필수 의료 관련 평점 이수를 의무화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회적으로 차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를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주지 않는 개원 면허절 여러분들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공이나 학부생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정부가 이제 풍량한 의료를 밝힌 겁니다. 필수 의료과를 너희들이 안 할 테니까 우리가 강제로 제도를 만들어서 전부 다 2, 3년 정도 필수 의료과를 다 경험하도록 하겠다. 모든 전공의 필수 의료 의사화 정책인 겁니다. 자발적인 거 아닌 겁니다. 전부 다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공공제니까 이제 의사들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연수 교육 트렌드의 변화는 정원 사태에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필수력과 다 나고 그냥 개원이 술기 교육으로 몰려 기술 교육입니다. 전공이 사직의 변수도 있지만 현장에 활동적인 필수 의료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가를 포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겁니다. 이제 자발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타월을 던져버린 겁니다. 당장 7천 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이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필수 의료과 필수 의료를 해 가지고는 필요할 때 항상 뭐죠? 직용될 수 있겠구나 하고 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여러분들 축의 학술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내과 개원이 입장에서 필수 의료를 배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필수 의료를 진료받으면 몇 년 수련으로 안 되고 기간보다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면 써먹을 정도로 배울 수 없거니와 그렇게 배원들 반기는 것은 야간당직의 소송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의사가 어떻게 돈만 밟기나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담 때문임을 알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전문의가 된 결과만 접하지 그 필수 의료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과 전문의가 되어받는 부담과 로딩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일방주를 희생하려고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소중한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이번 추계학술대에서 본 것처럼 의사 연수 교육 트렌드 변화를 보면 조만간 이 땅의 필수 의료가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가 의사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트렌드 변화에 기름을 부은 것은 윤석열입니다. 지난 3년을 보니 윤석열은 너무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서울법대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서울법대 출신하면 이 사람도 다 황당한 사람 아닌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서울법대 출신은 현명하고 똑똑한데 말입니다. 의사들의 지원 트렌드를 다시 바꾸려면 저처럼 미래의료에 위기를 절감한 사람이 나서서 30년 이상 꾸준하게 고쳐야 가능할 것입니다. 의사절마저 중병에 걸리면 수술 받을 수 없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냉정하게 쓴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계학술대의의 연수 교육을 보게 되면 많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정원을 정상화하더라도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더욱더 강력하게 필수의료과 인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개원 매니젤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인턴들은 3년 정도 필수의료과를 다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의사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수술받을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감기 여러분들 걸리면 갈 의사는 수없이 많은데 수술받을 의사가 없는 겁니다. 폐수술 여러분들 먼저 뇌수술 간수술 받을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진한하고 흠한가를 한국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고 대통령조차 모르니까 그냥 무리수를 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참 모르는 게 참 겁난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한 분께서 하시는 이야기 잘 오늘 방송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시면 손자 손녀가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미스테리한 것은 입시생들은 왜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길을 쓰는 것일까요인데 의대에 들어가게 되면 미래에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대생들은 졸업하여 의사가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당연하게 전공의가 되고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박봉에 몸을 갈아 일하고 교수가 되거나 개원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지만 막상 되고 나면 기대했던 모든 것이 허상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기에 이것을 깨닫게 되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학생과 전공에게 이것을 미리 깨닫게 해 준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맛을 보아야겠다는 것이 수험생들입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이란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사람의 선입견이란 것이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 의사가 존경을 받는다 이런 선입견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한국의 의료환경은 지금보다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의사를 반드시 해야겠으면 다른 나라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젊은 사람들은. 의료환경이 나아질 수 없고 의료환경이 나아진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의료서비스로 지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왜 표가 적으니까 의사들은. 표가 많은 사람들이 환자니까 항상 환자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사들에게 계속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이름들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공공의료원이나 공공의대나 그런 것을 많이 확정 안 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s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은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의사는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아마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 같으신데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적어도 이 사태를 오래 끝냈어야 됐습니다. 그나마 코로나는 치료제가 들었기 때문에 조절이 되겠지만 전문의는 차례차례 무너질 겁니다.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가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 조치를 인턴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전문의는 차례차례 무너질 겁니다. 전문의는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필수 의료과는 전문의를 더더욱 안 한다는 겁니다. 의료 분야를 잘 아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의사 정원을 백지화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전문의 그리고 전공의들의 생각을 정부가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은 겁니다. 필수 의료과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거를 보고 난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업 세계에서도 기업의 브랜드나 이미지를 여러분들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과를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소중한 자산이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 겁니다. 조기홍과 박민수와 윤석열이 완전히 박살 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산은 여러분들 가치를 알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자산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 엘님은 의료 분야를 좀 잘 아시는 분 같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사정은 백자에도 이제 필수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엘님은 의료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1회에서 1회에서 해석을 못해 봤습니다.